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CCTV가 덜컹 흔들리고 책상에 세워둔 물병에서도 떨림이 느껴집니다. 전북 내륙에서 시작된 규모 4.8의 지진은 80km 떨어진 광주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우리 지역에서도 지진에 취약한 건물은 없는지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밀적인 안전 진단을 통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오래된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지진에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 경주와 포항에서 5.8, 5.4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강타하자 정부는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2층 이상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물이 대상입니다. 벽체에 강철 기둥을 심고 천장과 바닥 사이에 볼을 세워 건물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공공건축물에 비해 저조하기만 합니다. 광주 전남의 공공건축물은 10곳 중 6곳이 지진에 안전하게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민간 건축물은 10곳 중 단 한 곳에 그칩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사업 실적이 조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이것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법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노후 주택들은 대부분 그대로이고 공사 비용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지원 비율을 늘리는 것에 앞서 내진 설계율을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한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